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자, 이번에 대한전선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월 26일이죠. 자,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는 날이고요. 자, 아직 확정가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 확정가액이 나올 예정이고요. 자, 이 확정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4일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줬었습니다. 자, 1차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딱 날짜를 맞춰서 진행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기업설명회에서도 청약에 실패를 할 경우 산액 유보금으로 채운다고 말을 했죠. 그만큼 무조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중요한 건 현재 이 2월달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뭐를? 저희 대한전선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3월 6일 자, 3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자,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이 되는 날입니다.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자, 확정 발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자, 하지만 2차 발행가액 자, 이때 이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기 제 영업일로부터 자, 3에서 5 거래일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고요. 자, 3월 6일이면 자, 이 전에 하루 이틀 빼고 2월 28, 29, 1일 자, 이렇게 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높은 금액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1차 발행가액이 높은 금액이 돼서 그 금액이, 자, 들어가버리거나 혹은 2차 발행가액이 자, 이 둘 중에 또 낮은 금액으로 선정이 되죠. 하지만 두 발행가액이 다 높아서 1차나 2차로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 두 발행가액이 낮게 되면 이 3에서 5 거래일 이때 이 평균값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STX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개파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 줬었고요. 자, 중요한 건 자, 이때 이 3일 자, 이 3일이 확정 발행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금액대가 제일 높게 나왔던 3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2월 28일 자, 29일, 3월 1일 자, 이렇게 3일이 가장 주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날짜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만, 자, 여기서도 저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자, 신주가 발행이 되는 순간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자, 신주 발행일 이틀 전 자,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자, 눌린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STX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자, 10%나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신주가 나오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뭐 현재 주가가 2만원인데 신주로 발행이 되면 자, 신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 만원이다. 자, 그럼 바로 신주가 생기자마자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부터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개파락을 하고 자, 요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자, 발행일 이틀 전인 이 권리공매도 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 신주로 발행을 받은 주스는 자, 미리미리 처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주가가 제가 2월 말까지 올라간다고 했다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들고만 가면 된다? 자,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분명한 건 일자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파동 속에서도 분명히 눌리는 자, 이런 눌리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런 고점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10%, 20%, 50% 자, 정하셔서 일부 비중을 덜어내 주시고 자, 이렇게 수익 본 금액으로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수익 본 금액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똑같이 비중을 정해서 다시 한번 자, 매도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셔야 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10%가 찍혀있든 20%가 찍혀있든 뭐 40%가 찍혀있든 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매도를 해서 제 계좌에 제 통장에 자, 돈이 들어와야 실질적인 수익인 거지 자,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이다? 절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길 수 있을 때마다 꾸준히 꼭 챙겨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저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앞에 구간들의 고점에서 원래 자,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간들을 보시면 기간들이 자, 정말 오래된 기간이죠. 자, 그렇다 보면 분명히 주가가 자,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 자, 개인들이 다 버티지 못하는 구간들이에요. 자, 왜다?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게 되면 당연히 자, 이런 실망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고 이런 공포감은 즉 자, 매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이 앞에 현재 이 매물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 주가가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혼자서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967-1-6-1-0-대한 자,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방에 오셔서 관망을 해보시다. 자, 별로다. 이러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욕을 하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반대로 제가 이 욕을 먹자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무슨 자신? 수익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하지만 이 텔레그램 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967-1-6-1-0-대한 자, 뒤에 K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카톡방으로 입장 도와드립니다. 자, 제 지난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자, 분봉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 잠시만 시청하겠습니다. 자, 회사들은 항상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할 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다? 자, 뭔가의 호재거리, 호재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도 물론 호재거리가 나오긴 했지만 자, 이 주가를 어떻게 한 번에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거리가 따로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자, 결국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타점을 잘 잡아서 자,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위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도 제가 잡으라고 영상까지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 타점도 실질적으로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유상증자 일정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전선 자체의 일정들도 존재를 하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매수나 혹은 매도 자,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IR 자료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어떤 기사들이 앞으로 나올지 자,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물론 그 날짜들을 정확하게 유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금방인 최소 한 3, 4일 자, 이 정도 사이를 두고 유출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정들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주가가 아무리 눌린다고 해도 자, 1차적으로 자,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이 주가만큼은 무조건 끌어올려줄 수밖에는 없고요. 자, 목표를 잡으실 때 이런 점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도 많아서 단타 종목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통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장이 열리기 전에 자, 매일매일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도 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1월 25일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 당연히 수익을 받습니다. 자, 9시 06분에 수익을 받고요. 자,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제 자,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도 자, 마찬가지로 장이 열리기 전에 한 종목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받습니다. 자, 9시 03분에 자,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월요일에도 두 종목 추천을 드렸고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받습니다. 9시 01분에 자, 한 종목 수익을 받고요. 자, 나머지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9시 06분에 수익을 받습니다. 자, 오전에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저도 10분 안으로 끊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이런 단타 종목들 자, 100%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자, 큰 금액이 아니라 자, 소액으로 즐겨 보시면 자, 꾸준히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가가 급격하게 갑자기 내려가거나 혹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자, 올라간다,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뭐 수급 들어왔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자, 이 영상이 올라가기까지는 자,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볼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으로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위에 번호 4892-967-1 자, 여기로 대한 자, 혹은 대한K 자, 이렇게 쳐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전선 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특히나 물려계신 분들 자, 하지만 이 물려계신 분들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물을 한 번씩 탈 수 있으면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본전 혹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건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이 본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익을 보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자, 특히 이 댓글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응원의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